안녕하세요 주근이구요 주근입니다 오늘 레오 막강은 Jazz with Up 솔로 재즈를 파트럴 곡에 적용해 보면서 했었는데 처음에 애플책 했었죠? 2, 3, 4, 5, 6, 7, 8 해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나올 때는 5, 6, 7, 8, Rock Step 오픈해서 할 수 있죠? 1, 2, 3, 4 해서 튜플리션에 1, 2,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5, 6, 7, 8 Rock Step 그 다음에 부기 드롭 부기 드롭 부기 드롭 그래서 1, 2, 3, 4, 5, 6, 7, 8 부기 드롭 부기 드롭 부기 드롭 하나, 둘, 3, 4, 5, 6, 9, 9, 9, 10 발벗고 주면 되고요 그럼 프랭셀 할 수 있죠? 원, 투, 3, 앤, 꼬 부기 드롭 부기 드롭 부기 드롭 혹은 킥 힐 토, 힐 스텝 토, 힐 스텝 토, 힐 스텝 락 스텝 마지막 했땐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트럭킹 트럭킹은 트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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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팅까지 가면 스케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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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스윙하우스로 가면 스케이팅 직선 회전 직선 빠져나올 때는 서클로 한 번 더 2 3 4 5 6 7 2 5 6 7 8 띠타 띠타 락스 그리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